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인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영향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당신이 위로히 홀로 담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사랑은 너를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다행이고 나의 일을 지켜 내가 홀로 외로워서 감사합니다.